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목에도 나와있지만 이미 글 지우고 도망간 그런 쓴이의 사연이에요. 그걸 봐서는 진짜인 것 같긴 한데 이게 만약 주작이라 해도 기분이 그지같은 그런 사연입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예비 시부모님의 마지막 노무자금 이거 빨아 쳐먹으려 빨아 카다가 그지같은 본성을 들키고 결국 빤스런 원제 아니 부모님이 집을 해주겠다는데 그걸 거절했어요 예랑이가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32살 동갑내기 그리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커플입니다. 바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 결혼할 때 남친의 부모님이 먼저 저희가 말을 안 했는데도 당신들이 먼저 신혼집을 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들인 예비신랑이 그거 싫다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거절을 해버린 거예요. 아니 이해가 안 돼요. 당신들이 먼저 주겠다는데 이걸 거절했어.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도대체 그걸 왜 거절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오히려 예비신랑이 더 어이없어 하면서 뭔 소리야 나는 우리 부모님들이 작은 가게 하면서 평생 모아온 그 돈을 절대 받을 수 없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 부모님들의 노후자금이고 좋은 재산인 거 뻔히 알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덥석받냐 이러면서 자기도 그동안 모아둔 돈이 있으니까 그냥 우리 힘으로 해결하고 그래도 모자라는 게 있으면 은행 대출을 받으면 된대요. 말이 쉽지. 솔직히 처음에 너무 황당해가지고 장난인가 거짓말인가 싶었는데 이게 또 거짓말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남친이 자기 어머니랑 주고받은 그 카톡을 봤거든요. 그리고 저희 애랑이 지금 한 8천만 원 정도 모은 게 있다지만 아무리 그래도 부모님들이 좋은 마음으로 해주겠다는 걸 굳이 이렇게 거절하는 거 이거 좀 그렇지 않나요? 아니 저는 아예 이해가 안 돼서요. 그래가지고 한번 물어봤어요. 자기 혹시 우리 집은 돈을 아예 하나도 안 보태주니까 그래서 그게 억울해가지고 일부러 안 받아온 거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런 이유도 살짝 있답니다. 그래도 설마 설마 했는데 진짜로 그게 이유였던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요. 저희 집안 가난해서 금전 도움 전혀 못 줍니다. 순수 100% 제가 모은 걸로 모든 걸 다 해결해야 돼요. 여하튼 이거 살짝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랬더니 그건 또 아니랍니다. 자기 부모님이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그 모은 돈을 그 돈을 받는다는 건 자식도 아니고 그 전에 사람 새끼도 아니라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자기는 죽어도 죽으면 죽었지 절대 받을 수 없다면서 이제 앞으로 더 이상 그 이야기 꺼내지 말라고 하는데요. 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이해도 안 되고. 아니 그 전에 혹시 이거 저한테 자기 부모님 잘해라 이렇게 암시하는 거 아닌가요? 결국에 돈을 받아오긴 받아오되 시댁에 네가 그만큼 잘해야 된다.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저는 왠지 자꾸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자기 부모님들한테 그 돈 받아오라고 종용할 거라는 걸 처음부터 예상하고 그렇게 제가 진짜로 종용을 하면 자기는 부모님을 생각하는 척 하면서 저한테 마음쪽으로 부담을 주고 그래가지고 제가 시댁에 잘하겠다 먼저 말을 할 때까지 질질 끌겠다는 개수작 아니냐 이거죠. 미쳤나 봐. 아니 상식적으로 그게 아니면 이해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먼저 주겠다는 돈을 거절하는 남자도 있어요? 제 친구들도 그래요. 그런 걸 거절하는 사람은 아직 살면서 한 번도 못 봤다고 합니다. 너무 이상하대요.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 그 의심이 맞는 것 같다고 하는데 아니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다들 누구나 결혼이라는 걸 어떻게 해요. 할 수만 있다면 조금이라도 더 형편 좋게 하고 싶어 하고 그러지 않나요? 전세보다는 작아고 안 그러냐고. 그리고 부모님들도 보태줄 형편이 아예 안 되는 거면 모르겠지만 뭐 된다면 조금이라도 해주고 싶은 게 그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왜 이걸 거절하는 거야? 어? 거기다 거절을 하는 것도 웃기지만 또 거절하니까 그래 알아서 해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말도 안 되고 양쪽 모두 제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발 고견을 좀 주세요. 남친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요. 지금 여기서 예랑이하고 입씨름 해봤자 결국 도돌이 표일 게 불보듯 뻔하고 그렇기에 제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현명한 건지. 이거 아무리 봐도 예비 신랑은 이런 저를 지켜보려는 것 같고요. 이래저래 제 마음이 너무 더럽고 찝찝해요. 댓글 1번 조금이라도 더 해주고 싶은 게 부모들 마음이라고 했나요? 아니 그럼 니네 부모님은 왜 아예 아무것도 안 해주는 겁니까? 남친 부모님이 당신들 노후 자금까지 싹 털어가지고 자식 결혼해 못해버리면 그러면 너는 남친 부모님의 노후 끝까지 다 책임질 각오가 되어 있다 이건가요 지금? 글쎄요. 글만 봐도 너는 아가리 싹 닦고 모른 척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또 양과 똑같이 해야 된다 일 알지 해대면서 아닌가? 댓글 쓴 이루 의심되는 댓글입니다. 아니 시부모의 노후를 왜 며느리가 책임을 져야 되죠? 남이잖아요. 2번 미친 아니 그럼 시부모는 며느리한테 돈을 왜 줘야 되는 건데? 어? 야 너 쓴이지? 더러운 심부가 복문이랑 똑같네. 끌까 3번 남자야 보고 있냐? 제발 좀 탈출해라. 지금 네 앞길은 지옥이라고 2번 야 니가 인간이세요? 아니 니네 부모님도 금전 도움 아예 하나도 못 준다면서 그러면서 감히 저 돈을 바라고 자빠졌네? 그래 어쨌든 그래 니 말 맞다나 돈 받아온다 치자. 그럼 니가 그 시부모님들 노후 끝까지 책임질 거냐고. 대리 호도라도 할 거냐고. 니네 집보다 시댁을 훨씬 더 먼저 잘 챙겨줄 자신이 있어? 조금이라도 해주려는 부모 마음은 이해가 된다면서. 내 부모가 뼈빠지게 모은 노후 자금을 지켜드리고자 하는 자식 마음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된다 이거야 지금? 아우 썩은냐. 보니까 그래 남자도 너 곧 선전하겠다. 3번 결국 그 돈을 받기는 받되 시댁에 그만큼 잘해야 한다고 신호 보내는 거 아닌가요? 라니 진짜 미친건가? 아니 아들이 남친이 안받겠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를 받아오겠다는 걸로 받아들이고 있네. 너 정신병이 있니? 망상증 있어? 남친 엄마 돈에 환장해가지고 벌써 지 돈인 것처럼 망상 개쩌는구만. 4번 경제력 하나도 없는 지붐으로 쏙 빼닮아가지고 딸도 그래. 돈은 개취불도 없으면서 바라긴 오지게 바라네. 딱 빌어쳐먹는 그지들 마인드야. 5번 이래서 없이 사는 것들은 염치도 없다고 하는 거죠. 너는 니네 부모한테 땡전한품 지원 못 받아오는데 남친 부모님은 그게 당연하다? 아니 뭐 재벌이냐? 어? 평생 얼마나 새것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벌어온 돈인지 아들은 누구보다 잘 아니까 그거 못 받아오겠다는 거고 그냥 그걸로 당신들 노후 준비하라는 거잖아. 거기다 남친이 돈 받아오면 너는 뭐 잘할 순 있고 딱 봐도 남처럼 대하고 죽든 말든 신경 안 쓸 거잖아. 안 그래? 그러면서 또 죽기 살기로 자기 친정에 퍼주기나 할 거고 저기 사람이면 제발 염치 좀 챙겨라. 같은 여자들 욕 먹이지 말고 능력은 개치 뿔 하나도 없는 게 욕심만 그득하네. 그리고 남자는 돈 8천 들고 오는데 넌 얼마 있냐? 어? 액수 하나도 안 쓴 거 보니까 이거 아무래도 마통 같은데? 맞지 이년아? 6번 아니 내용도 내용이지만 질문도 진짜 웃긴다. 그럼 아니 남자 부모님이 부자도 아닌데 그 노후 자금 홀랑 빨아쳐먹고 길바닥에 죽든 말든 모르세 할 거야? 사람이 뭔가를 하나라도 받으면 당연히 그 대가가 있는 거야. 7번 이래서 염치 없는 거지들은 무조건 걸으라는 말이 있는 거죠. 봐봐. 남의 돈도 짓건 줄 알고 저렇게 당당히 요구를 하거든. 누가 보면 돈 맡겨놓은 줄 알겠다. 8번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끼리끼리 잘 모였다 진짜. 우리 아들이 너 같은 걸 만날까 봐 소름이 다 돕는다 정말. 어 무서워. 9번 이거 아무래도 곧 삭제될 거 같은데? 원본 지킴이 출동! 그러니까 이 거지 같은 게 어디 한번 지우기만 해봐라. 그러니까요. 원래 이렇게 나 욕해줘 하는 글들은 옛날 같으면 주작이니 이런 말들 되게 하고 저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할 것입니다. 근데 왜 요즘에는 이게 주작이 아니다 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냐 하면 예전에는 뭔가를 잘 모르거나 실수를 하면 좀 민망해 하는 거라도 있었잖아요. 최소한 숨기려고 노력은 했거든. 근데 요즘 애들은 자기가 모르는 거 이게 오히려 더 당당해요. 그걸 마치 자기 자존감? 개성? 이런 걸로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무서울 지경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 남자는 진짜 도망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